폐하 폐하 8살, 내가 4살. 즉위식을 치른 폐하를 처음 뵙습니다. 넌 이제부터 천하제일광이야. 그때 생각했습니다. 폐하께서 행복하시면 좋겠다고.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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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내가 이거 줄게. 넌 이제부터 천하제일광이야. 천하제일광? 그게 뭔데? 날 잡았네? 조용대장?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형아. 형이 아니냐고. 맞아. 나 여깄다. 이쪽이다. 다행이다. 넌 어디 계신겁니까? 대체 폐하께는 무엇이 더러워해진겁니까? 어디 계신겁니까? 어디 계신겁니까? 대체 폐하께는 왜 그러십니까? 여기도 도서관이 같은 곳에 있습니다. 도서관이요? 야, 이게 시작이야. 이제 우린 다른 세상으로 갈 거야. 조정은 전공을 못했는데 당분간 여기 묵을 거야. 이번엔 금을 넉넉히 챙겨왔거든. 폐하,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선 폐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긴 대체 뭡니까? 폐하께서는 언제부터 드나드신 겁니까? 폐하 여긴 우리의 삶이 없습니다. 많이 참았네. 조용대장. 너, 과제 없는 목숨과 난 그게 편한 건가? 아비를 많이 닮았고 너의 친구 아비를 닮았으면 이쁘다 남편이 수 없는 엄마 셔티뿐이야 잘 친해요 밥은 잘 못하고 한 번 해봐요 제발 조금 construction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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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넌 나 때문에 죽을 거 같고 여하 이름이 날 살려놓은 이유가 그거라던데 이번엔 또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시든 혼자는 못 가십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든 어떤 전장이든 못 돌아올 길이면 더더욱 더더욱 예 예 예 예 예 예 내 마지막 명이다. 죄송합니다, 폐하. 전 천중고로 가야겠습니다. 전... 제 죽음을 지켜야겠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안 돼. 영하.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폐하를 지킬 수 있는 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령하십시오, 폐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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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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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